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한 남매 흔한 우기심 7편 6화 착한 구름 제조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 착한 구름 제조기 어머 엄마 친구 왔나보다. 어서와. 어머 이건 뭐야? 애들 먹으러 가시점 사왔어. 엄마 친구분이 먹을 거 사오셨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어미 잘 지냈니?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왔는데 오빠 나는 먹으렴.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린 카페 가서 차나 한잔 할까? 좋지. 마침 오빠가 학원 갔을 때 이런 행운이. 에이미 오빠 먹을 거 남겨둬야 한다. 네 엄마. 반에 반에 반만 남겨줘야지. 우와 엄청 시원한 연기가 나와. 근데 이 하얀 얼음은 뭐지? 우와 신기하네. 꼭 구름 같아. 에이미. 엄마 친구랑 누워 앞에 나갔다 올게. 네 엄마. 텔레비전 보면서 먹어야지. 삐삐삐.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있다는 소문을 들고 왔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들어오는 길에 엄마랑 엄마 친구분 만나서 들었지. 아휴. 타이밍 안 맞네. 아 맞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 상자에 이상한 얼음이 들어있었어. 이상한 얼음이라니? 이것 봐. 물도 안 생기고 계속 연기만 나. 잠깐 그거 만지지 마. 이거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야. 왼손으로 만지면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꼭 장갑을 껴야 된다고. 그렇게 위험한 거야? 잘 봐. 표면 온도가 엄청 낮아서 이렇게 생수를 갖다 대기만 해도 순식간에 얼어붙을걸? 그 정도야? 응? 아니네. 그럼 그렇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찬물에 부어서 녹인 다음에 포장지만 분리 배출하면 된대. 헉. 뜨거운 물에 부으면 털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써있네. 치이. 부글부글. 어 뭐야. 연기가 엄청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당장 폭발할 것처럼 연기가 나잖아. 찬물은 괜찮다며. 그런데 잠깐 이 연기 엄청 시원해. 어? 폭발하는 거 아니었어? 여기가 지옥 자욱한 게 연기가 자욱한 게 꼭 산신형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녹게 줄까? 녹게 줄까? 어? 진짜네? 근데 이 연기 뭔가 익숙한데? 아 맞다. 아이돌모드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연기가 나오잖아. 아 그게 드라이아이스 연기였구나. 오! 이미 좋은 생각이 났어. 20분 후. 카메라 준비됐지? 물 붓는다. 카메라 준비 완료. 음악도 준비했어. 문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이제 여기에 색깔이 계속 바뀌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두면 의지 것이 무리가 된다. 신난다. 이따가는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폭발이 읽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